아 우리 사랑하는 형님들 항상 코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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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는 형님들 사랑해요! 알로하! 사랑해요! 오케이 마리! 됐냐? 됐냐? 나이 붙고 이거 뭐하는 짓이야 이 길게 누르나 짧게 누르나 똑같아 짧게 누른 거 여기 여기잖아 길게 한 번 눌러 볼게요 똑같아 똑같아 멀리서 지금 77 날았어요 아 똑같은데 이거 다 맞으니까 네 똑같아요 멀리 멀리 호그는 몸집이 커가지고 똑같네요 머리는 머리 쏴볼게 머리가 데미지 많이 달아 이게 가까이 쓰면 많이 들지? 네 지금이 132달았어요 멀리서 쏴볼게 멀리서 잠시만 체력 먹고 오케이 100달아요 100 12달았어요 이게 총알이 이게 퍼져서다가 멀리 갈수록 더 퍼져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야겠어 더 많이 받고 가까이에서 몇 발 쏴볼게 4발 쏴볼게 4발 쏴볼게 4발 안 죽네 5발 미 남았는데 5발 5발 간다잉 5발 5발 벽이 뒤에 벽있잖아 윤재야 네 뒤에 벽있잖아 이러면 많이 진짜 많이 달거든 벽 없으면 많이 안달어 그냥 벽에서 내가 우클릭만 써볼게 벽에 써봐 와 이게 진짜 쎄다 이게 우클릭이 진짜 대박이야 250 이게 우클릭이 대박이야 이는 다 돼? 다시요? 오케이 다시 다시 한 번 해주세요 다 되네 다 됐네 정중화 와 300다는데 300? 네 그럼 탱 말고는 거의 다 한 방이네 기절돼? 스턴 없어? 스턴 없어 스턴 없고 그냥 데미지만 들어갔네 끝까지 채우지 말고 내가 바로 그냥 한 번 한 칸 누르고 한 번 해볼게 여기 벽에 있어 봐봐 한 칸 누르고 한 번 해볼게 데미지 몇 달아? 98 달았어요 98 그럼 이러면 원컴이겠다 힐러들은 이거 한 칸에도 형들 괜찮은데? 한 칸 넣고 넣고 그냥 바로 이런 식으로 넣어도 원컴 원컴 날 것 같은데? 한 칸도 세네 끼우고 우클릭 싸우라고? 아 이거 이렇게 아 이렇게 이게 콤보네 그러면 요거 말하는 거지 형들 이 콤보 말하는 거지 이러면은 스킬이 다 들어가 폭으로 갈까요? 아나 재울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데 뭐 궁 썼을 때? 어 그거 해봐 나 수면 좀 맞춰 재워봐 재워봐 어? 안보여요 안보인다고? 해봐 와 안보이네 쏘세요 쏘세요 어 되네 아 되긴 되는데 데미지가 그렇게 많이는 안다네 데미지가 맞기는 맞아요 반피다네 그치? 반피다 알았어요 하나 둘 셋 와 와 난 안다라 다시 해보자 야 라임 박치기를 이기는데 둠피스트 이게? 말이 돼? 와 개사기다 많이 달아요 많이 달아요 와 뚫리네 와 맥주 켜봐봐 기본공격 해볼게 안맞지 50공격 막아요 오케이 간다 맥주 켜 하나 둘 셋 안 돼 안 돼 와 달아요 다 맞아 이거 다 맞아 75 달았어요 다 맞아 다 맞아 뚫리네 똑같이 달아요 뚫려 뚫려 1 누르고 그 다음에 쉬프트 써 간다 하나 둘 셋 써 진짜 조금 달아 어 진짜 조금 달아 달긴 달는데 진짜 조금 달아 일단 윈서는 무조건 맞고 이거 아니 자리와 방병은 막네요 맞지 하나 달고 있어 봐봐 하나 둘 셋 간다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안 맞네 안 맞았어 공중에 있는 거 안 맞아 무조건 땅에 있는 거만 맞아 무조건 내려가는데도 내가 정확히 데미지 맞거든 안 맞아 안 맞아 이건 안 돼요 해 잠깐 멈추네 끊기네 끊기네 근데 이게 말이 끊기는 거지 맞추기 존나 힘들어 말해줄게 다시 해봐 하나 둘 셋 야 이거 맞추기 너무 힘들어 이거 재밌겠어 풀차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풀차징은 파괴가 되고 아 풀차징은 무조건 파괴 한번 다시 깔아보실게요 짧게 짧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이러면 걸리지 짧게 하면 겉에 걸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자긴 잔해 자긴 잔해 자긴 잔해 와 너무 힘든데 맞추기 힘들어 이거 맞추기 힘들어 하나 둘 셋 안 돼 안 돼 저 궁 쓸게요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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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맞아요 무적이네 무적 그냥 무조건 무적이야 간다잉 하나 둘 셋 이거 하자고? 항공유구 살 수 있어? 살 수 있어 와 항공무기 보소 와 항공무기 간지 보소 아니 형 그거 스킬 안 맞으면 쉴드가 안 생겨서 개 모모음인데 니가 별로 안 좋은데 생각보다 아니 방금 쐈을 때 40분에 따라서 멀리서 맞았을 때 됐다 표창 동상 잘한다고? 아니 나는 지금 처음 해보잖아 표창 동상 좀 해봤을 거 아니야 아니 동상도 처음이지 그니까 아니 나 빠데를 몇판 해봤을 거냐 나는 아예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해보는 건데 간다잉 아 이게 너무 오래 걸려 와 이거 아니 뭐야 야 이거 일단 빠데를 한번 해보자 아니 그쪽은 탱크 아니 이러시면 둠비스도 둠룻이 못 가죠 아니 둠룻이 못 가요 이러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아 안와도 못 이겨 형 이러면 해보자 해보자 와와와와 오케이 간다 제한타로 가 어 싸워 흠 흠 흠 흠 흠 흠 아니 아 저 P90인데 아니 아 형 장난치지 말고 야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장난치지 말라니까 아 장난치는 거 아니야 아 나 쟤가 어? 아니 이거 이거 잘 못쓰면 진짜 개구대기 챔프겠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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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웃길려 하지 말라니까요 형 니가 해봐 야 니가 해봐 바꿔와봐 나 웃길려고 한다고? 바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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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꿔와봐 개구대기라니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니 그걸 이해를 못하나? 흠 저거 저거 데메지 기본공격 데메지도 좀 약해 생각보다 제냐타가 좀 작아가지고 간다잉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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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된다니까?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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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갬이 존나 약하다니까? 아니 퍼져서 나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